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2월 12일 토요일이고 월요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제가 이번 주부터 일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을 1시간 정도 할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도 좀 하락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는 위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옆으로 행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당연한 거죠. 저가를 깨고 내려왔으면 반등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이후로는 올라가면 강한 종목이 나왔을 거고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종목이 강한 종목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기다려야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말은 쉽지 어렵지만 사실은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종목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거래한 게 제주 맥주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사실 제주 맥주도 거래를 안 하려고 원래 상한가까지만 봤을 때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전에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떨어질 때 사고 올라올 때 매도해주고 다시 떨어질 때 샀다가 오후장에 올라올 때 절반 정도 매도를 했고 아직 절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이 2일차니까 내일 월요일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중심지로는 미래상망자원이랑 팜스토리 지금 이게 또 뭐였지? 소비자 물가였나? 제가 정확하게 뉴스가 생각나는데 어떤 뉴스 때문에 상한가를 갖고 돈이 좀 썰렸죠. 월요일은 미래상망자원이랑 팜스토리 이쪽 종목을 좀 볼 것 같습니다. 대장주 후보로 유주작을 골랐었는데 유주작은 한 번도 상승을 안 했어요. 그래서 유주작은 대장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검색식을 통한 금요일 대장주를 좀 찾아보면은 카카오는 아니고 팜스토리는 어차피 미래생명자원이랑 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놔두고 봐도 이 두 종목은 대장주 후보로 될 것 같아요. 팜스토리도 그렇고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같이 후보로 같이 좀 놔두고 보고 컴퓨스 옹딩스는 반등이 나왔고 에코프로뷰엠 아니고 GSE도 아니고 버스커도 아니고 하나금융주지도 우량주에 속해서 되진 않습니다. 여기 아래는 천억이 안되네요. 대장주 후보는 미래생명자원이랑 팜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주도 조금 힘든 장이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강한 종목에 집중을 하고 강한 종목이 안나오면은 매매를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1월부터 하락을 좀 크게 나왔고 지금 2월도 아직까지 상승으로 턴하려는 어떤 교수님 모습 자체가 없죠. 충분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